진짜 주사 없어요? 어휴, 나 추워요. 자는 것밖에 없던데, 자는 거. 진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모질 드시고 싶으세요? 저희한테 이러면 하는 거예요? 응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천연이라고 하고요. 저는 학생이에요, 아침. 학생이에요?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제가 뼈가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계속 좀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이는 게 콤플렉스여서. 저 얼굴 빨개져? 부끄러워.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싶어도 저는 자꾸 피하게 될 게 웃을 때도 이렇게 얼굴처럼 이렇게 부해 보이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찍게 되더라고요. 이전에 뭐 수술하셨던 거 있었나요? 하나도 없어요. 처음 하시는 사람이에요? 되게 떨리고 되게 좋고. 네, 맞아요. 잠을 설치고 왔어, 지금.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? 안 했어요. 안 했어요? 하고 나서 보여주세요. 응. 시크릿 체인지. 너무 무서웠어요. 원장님한테 하고 싶어서 말씀해주세요. 그냥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방을. 아, 싸가리. 어머니. 그때 왜 저러시는 분이 Niemi의 import. 안녕하세요. 이제 배가 좋아한가요? 네. 나요 나와요. 살래요. 여기 같이 들어가고. 세안하면 돼요. 세안하면 들어간다. 존맛은 점점 아이구 fasciner. 한 번에 다 하는 걸 주중. 다 있어요? 잘. 이제 디자인과 함께하고 예뻐져서 만나요 네 살갗다 오세요 네 또 뵐게요 네 네 희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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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다고 언제까요? 저희는 이제 안 먹으러 가야지 맛있겠죠? 희한씨 뭐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? 저희한테 인터뷰 하는거에요? 가만히 들고 하시려구요 희한씨 희한씨 고기를 먹고 싶으시나요? 고기는 좋죠 무슨 고기가 제일 좋아요? 저요 목살 목살 네 목살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부었어요 희한씨 희한씨 안돼요 곤란스럽지네 동생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내 초코? 응 아직 안 부었어요? 멍 안들었어? 멍 안들었어? 응 멍 안들었어 응 안녕 안녕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아파요? 좀 아픈데? 많이 없었어 곧 rowdy сп integr 신기하다 명은 별로 안된거 같은데! 허리 많이 남은거같아요 이제 뼈가 만져지时候 예 auth 야잇еннаяientes 느낌이 어떠세요? 제가 아닌거같은 느낌이? 응 뼈가 많이 잡는데? 응 원래 뼈가 많이 잡는데? 좀 살이 많이 잡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신나셨잖아요 이 느낌이 어떠세요?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응 다시 태어난 기분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? 95? 아까 80이었잖아요 응 막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안녕 안녕 Jenni 이주찬 이주찬etti 숨아 난불 난불 이 educación 삧link 여기서 중국어 class We are